전라남도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도민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도민에게 LG 생활건강에서 후원한 생활용품을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지난 20일 전남 도청에서 열린 생활용품 전달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정경식 LG 생활건강 부문장, 김동우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부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샴푸와 치약, 칫솔 등으로 구성된 생활용품 1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고흥과 장흥, 강진, 해남, 진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